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PD입니다 갤럭시A52, 갤럭시A52, 5G, 갤럭시A72가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2021년 갤럭시A 시리즈의 라인업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갤럭시A22가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하반기에 2,30만원대 5G 스마트폰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A52 2종과 갤럭시A72의 국내 출시일정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국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갤럭시A 시리즈는 갤럭시A12, 갤럭시A32, 갤럭시A42 5G, 갤럭시A52 5G, 갤럭시A52, 갤럭시A72가 있습니다 여기서 갤럭시A52는 가격적으로 갤럭시A42 5G와 갤럭시A52 5G 사이에 애매하게 껴야 하고 같은 LTE 모델로 나오는 갤럭시A72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출시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S 시리즈라 노트 시리즈도 아닌 갤럭시A31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아이폰 SE 2세대도 꽤나 많이 팔렸거든요 소비자들이 무조건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A 시리즈 6종이 어떻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무엇을 사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비교하는 갤럭시A 시리즈 6종의 주요 스펙을 표를 통해서 한눈에 보면 내용이 많아서 복잡한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 붙는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자들이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주황색 또는 빨간색 표시를 해뒀는데 갤럭시A 시리즈에도 120Hz 디스플레이, IP67 방수방진, 카메라 OIS가 들어갔다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가전제품을 살 때 돈이 충분하다면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사면 성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50%의 성능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100%의 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6종의 스마트폰 중에서 밸런스가 가장 좋은 갤럭시A52 5G입니다 헬리오 P35의 갤럭시A12나 헬리오 G80의 갤럭시A32는 퍼포먼스가 바소 떨어지고 같은 AP를 탑재한 갤럭시A42는 HD급의 디스플레이가 에러죠 그리고 숫자가 더 큰 갤럭시A72가 갤럭시A52 5G보다 프로세서 성능이 떨어지는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하면서 갤럭시A52 5G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750G AP 120Hz 디스플레이 OIS 카메라 IP67 방수방진 25W 고속충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출시 가격을 58만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 모든 요소가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갤럭시A52 5G의 가격대비 스펙 밸런스가 가장 돋보입니다 가격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의미하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갤럭시A52 5G가 6종의 갤럭시A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훌륭합니다 그러면 갤럭시A52 5G와 비슷한 가격에 나온 갤럭시A72는 과연 왜 나왔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3배준 망원 카메라 조금 더 큰 용량의 배터리와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갤럭시A52 5G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장점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AP와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갤럭시A72가 갤럭시A52 5G보다 떨어집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유럽 출시 가격 기준으로 20유로가 차이 나니까 국내에서는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갤럭시A72의 가격이 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갤럭시A72의 3배줌 망원 카메라를 위해서 더 좋은 AP와 120Hz 디스플레이를 갖춘 갤럭시A52 5G를 포기할 수 있을까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입니다 물론 평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은 디지털 줌이 아닌 광학식 3배줌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소에서 최소한의 기본기를 갖추고 초광각, 광각, 망원까지 구색을 갖춘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는 갤럭시A72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어썸 원팩의 내용을 보면 기능적으로도 그동안 중급형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자급제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LTE 유효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역량을 미칠 것 같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갤럭시A72가 초광각, 광각, 망원까지 카메라 구색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했지만 이미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좋은 퀄리티를 경험해본 사용자들에게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 이야기할 모델은 갤럭시A42 5G인데 사실 이 녀석은 국내에는 2021년 3월에 나오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2020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습을 드러낸 다른 갤럭시A 시리즈를 사이에서 조금은 폭망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갤럭시A42 5G는 5G 스마트폰에 HD급 해상도를 지원해서 충격을 줬는데 이 녀석의 사용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AP는 갤럭시A52나 갤럭시A72보다 퍼포먼스가 우수하고 갤럭시A52 5G와 동의를 하니까 램이 4GB라서 아쉽지만 단일 동작을 할 때 퍼포먼스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가격 대비 퍼포먼스만 생각한다면 갤럭시A42 5G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서브게임용으로 생각하다 보면 갤럭시A52 5G의 120Hz가 탐나게 되는데 중급형 시장에서 15만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매우 중요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한 단계 위로 올라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출시일 기준으로 갤럭시A42 5G와 같은 날 나온 갤럭시A32가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헬리오 G80AP가 탑재되어서 퍼포먼스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FHD 그 배상도에 9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삼성페이지원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 접사 카메라를 포함해서 쿼드 카메라의 구색을 갖추고도 30만원 되니까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2020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인 갤럭시A31도 와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살만하느라는 평가 속에서 제법 많이 팔린 거거든요 갤럭시A31에 대한 평가도 갤럭시A31과 비슷하고 스마트폰 사용 목적이 영상 콘텐츠 소비가 1번이면서 가성비를 찾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A 시리즈 6종을 보고 있으면 50만원대 갤럭시A52 5G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30만원대 갤럭시A32 역시 가성비로서 어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갤럭시A52 5G부터 갤럭시A72, 갤럭시A42 5G, 갤럭시A32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갤럭시A12와 갤럭시A52가 남아있는데 갤럭시A12는 2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다 빼버린 제품이라서 한마디로 그냥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갤럭시A 시리즈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일단 갤럭시A12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다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갤럭시A52는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갤럭시A52 5G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갤럭시A52 5G에 120Hz나 스냅드래곤 750G AP가 탐나긴 하지만 LTE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갤럭시A52를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물론 자급제로 구매한다면 갤럭시A52 5G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10만원 정도 더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큽니다 누군가 저에게 둘 중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갤럭시A52 5G를 선택할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갤럭시A52 5G에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이미 리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린 모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는데 하나씩 업로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꿀점자들의 원픽은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꿀단지 누르고 가셔야죠 꿀단지 피디의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따끈따끈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어때요?